안녕하세요 칼리스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믿고 보는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프리멜 모이스처 슬립 헤어 오일 에센스입니다 헤어 에센스 제품 정말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정에서 쓰는 거 말고 헤어샵에 가면 뭔가 그 헤어 에센스가 좀 다르잖아요 향도 훨씬 좋아서 하루종일 지속력도 되게 오래 가구요 또 바르면 즉각적으로 부드러워 지면서 가벼워 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에센스를 여러분도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제 집에서도 헤어샵을 다녀온 느낌으로 여러분의 헤어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거친 모발 고민이셨던 분들 그리고 헤어에 영향을 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셨던 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그 고민들이 해결되실 거에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아 아마도 헤어 에센스 제품은 거의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 제품 저 제품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향이 좋은가 하면 좀 뭉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뭉치지 않고 부드럽게 잘 발리는가 하면 컬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빨리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 모든 게 정말 다 마음에 든다고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싼 경우도 있죠 프리멜 헤어 에센스는 향과 지속력, 발림성, 가격 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아마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쉽게 정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발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펌을 하지 않은 생머리여서 외출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컬링을 만드는데요 매직기로 헤어에 컬을 주면 지금 상태처럼 약간 부수수한 느낌이 들어요 프리멜 헤어 에센스를 발라볼게요 보통 기존 헤어 에센스는 한 4번 정도 펌핑을 해서 한쪽 머리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양이 많이 나와서 두 번 정도 펌핑만으로 한쪽 부분을 다 해줄 수가 있거든요 손에서 골고루 비벼서 이렇게 쭉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에 컬을 좀 오래 잡아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한 번씩 꾹꾹 눌러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쪽 머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분해졌죠 그리고 컬이 더 예쁘게 살아나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한쪽도 보여드릴게요 뭉침이 전혀 없이 아주 골고루 발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손에도 이렇게 끈적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그냥 물티슈로 간단히 닦아주기만 해도 됩니다 머릿결이 부드럽고 가벼워지면서 컬은 그대로 살려서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원하는 스타일 연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충분한 수분과 영양감으로 머릿결도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향기가 정말 장점인데요 프루티노트로 시작하는 탑노트는 자몽 오렌지로 스윗하게 시작되어 버가목과 어울려 더욱더 풍성해지고요 장미와 미롤리 프리지아의 조화로 향기로운 꽃향기를 가득 느낄 수 있습니다 잔향으로는 은은한 샌다루드와 화이트 머스크가 만나 프레쉬한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됩니다 건조한 모발 전용, 손상모 전용 에센스인 만큼 현재 머릿결이 좋으신 분들보다는 평소에 머릿결이나 영양으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바로 좀 좋아지는 걸 느끼시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또 머릿결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브로콜리 추출물과 양파 추출물, 그리고 동백나무시오일, 아르간오일, 스위트 아몬드오일, 호호바씨 오일 등 천연 오일 성분이 고루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좋으실 때 또 미리미리 사용을 해보시면 예방도 되고요 모발 건강을 더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고객들의 머릿결을 케어해 온 경험 많은 헤어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헤어 오일 에센스인 만큼 다양한 피드백을 거쳐서 완성이 돼서 그 제품력을 인정받았고요 현재 미용실 이곳저곳에 입점되어서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불만족시 구매 이후 7일 이내에 100% 환불 보장을 하고 있는 정말 자신감 넘치는 제품이고요 즉각적인 부드러움 외에 지속적으로 헤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 천연 오일 성분, 수분 성분, 각종 아미노산 등등으로 모발의 촉촉함과 젊음을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만족스러운 다양한 후기들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제 프리멜 모이스처 헤어 오일 에센스로 집에서도 샵을 다녀온 듯한 산뜻함을 느껴오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프리멜 모이스처 슬립 헤어 오일 에센스 여러분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손상된 헤어 상태를 개선하고 싶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